안녕하세요 심쿡입니다. 오늘은 뭔가 좀 많이 달라졌죠? 오늘은 리얼 사운드, 먹는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중국에서 엄청 유행한다는 얼음 먹방, 다들 한 번씩 보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얼음 먹방? 그걸 왜 보는 거지? 저도 얼음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걸 왜 보는 거지? 라는 의문점을 가졌는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얼음 씹는 소리에 막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얼음 먹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은 게토레이. 게토레이 맞나요? 이온음료 파란색을 얼린 거고요. 뭔가 슬러시 같아요. 이 핑크 핑크 한 이 얼음은 벚꽃 시럽을 넣어서 얼린 얼음입니다. 이게 더 맛있다. 이제 이uzu 사운드, 아내 Mae,프리,lan, komGO, 사 Attorney, Winona, Mr. Todawa, 소금, Shero, 그리고 erstmal bonus impos行了, 그리고ringumes 같은 말고도 해요? 불닭獲을 해봐 저의 쉴이 inici ар밥을 말씀드렸어요. 바로 скорее 신용유의 만들어주세요. 하하 와 이거는 안에 물이 들어있는 얼음 조심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되겠어요 물이 다 샀네 물이 바로바로 새는군요 물이 다 샀어요 물이 다 샀어요 물은 다 샀어요 반죽 짐 안에 찰랑찰랑 찰랑찰랑 거리는 거 보이시죠? 아직 안에 물이 있습니다 아니야 나 그래도 마셔보고 싶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그릇처럼 되어있거든요 뭔가 슬러쉬 같애 사운드에 구멍이 뚫려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릇 모양인데 밑에 뚜껑만? 없이? 저는 커피 있는 얼음을 좋아합니다 이게 짱이죠 진짜 이거 있지 이거 있지 아요 mom 혓바닥이랑 입 전체가 차가워요 오늘 이렇게 얼음 먹방을 해봤는데요 소리 잘 들으셨나요? 네 이게 바로 얼음 씹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찬 거 많이 먹으면 배탈 나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얼음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얼음은 뚝딱한 물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씹으면 턱에 무리가 가고 치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치아에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이렇게 씹어 드시면 안 되고요 얼음 많이 씹어 보신 분들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있는 얼음 씹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얼음을 진짜 무턱대고 그냥 사탕 팍 깨물듯이 앙 앙 앙 깨무는 게 아닙니다 얼음은요 겉에 있는 부분부터 살짝 살짝 약간 긁어내듯이 하면서 힘을 부드럽게 한 번에 팍 주는 게 아니라요 삭삭삭삭 천천히 이렇게 힘을 주면서 겉에부터 이렇게 한 번에 가운데부터 팍 깨는 게 아니라요 겉에부터 살살살하는 얼음 많이 먹으시는 분들은 그 분들만의 각자의 노하우가 있어요 얼음을 씹는 노하우 그러니까 절대로 얼음 깨는 소리 좋네 하면서 나도 해야지 하면서 얼음을 그냥 한 번에 팍 씹으시면 진짜 치아 막 깨지고 날기 납니다 알겠죠 여러분? 얼음도 천천히 겉에부터 이렇게 살금살금 씹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오늘은 중국에서 유행한다는 얼음 먹방을 해봤는데요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에 있는 얼음을 먹는 게 진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얼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이 제일 재밌게 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쿱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안녕